자 계속 가보도록 하죠 멀리 있는 대상을 추격합니다 자 두명이었었죠 한명을 더 추적해야되 아 이거였나 자 정면쪽에 있네요 저 왼쪽 위에 위치를 짐작하는거죠 어 그거보세요 야 이거는 어 솔직히 아무데서나 능력을 쓰면 사람들이 다 알아봐야되는데 예 그런건 없죠 안타깝다 자 또 반항팔스 반항팔스 자 이쪽에서 온다는거죠 자 저기야 어우 왜이렇게 멀어 에잇 저어어 저기있잖아 자 여기는 아무도 없는데라 이거때문에 좋아요 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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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아 두 번 눌러야 되는구나 누르고 있으면 되는게 아니라 오케이 어 얘들아 안녕 착한 아인님 어서오세요 어 어디갔냐 저기있네요 몰래 몰래 그 하는게 없어 아직 얘 총 갖고있나 글쎄 로봇은 무슨 룰 ded이었지? 이 룰가 룰가 또 다른 룰가아가? 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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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룰가 더 맞다면! 제 작은 스터링에서 예전엔 마사다 쇼핑은 끝에 관절한 연구가 있었지만 아직은 hospitals에 얼마 전에 들었고 하던 룰가 자신의 워쩍에 이렇게 손으로 McC적이 있었어 그 demanded까지 게 진짜 그렇다 흥 estrutural culpa 룰 그 룰가가 저렸던 말에서 well let's see if I can find him guess not still got no clue how this thing works 당연히 어떤 원리를 작동하는지 모르지 어어 설마 어어 어어 자 도망가요 자 도망갈때는 어 이런데 자 이런데로 도망가는게 좋죠 좋아요 시야가 안닿는곳 어 그나저나 어 미션 잠금 해제 블랙박스 블랙박스 블랙박스를 아 이건 또 그 뭐 블랙박스 뭐 그런거는 막 이 피트로 아 그나면은 나오나보네 잠만 내가 그냥 볼수있나 블랙박스가 어딨나 그냥 바로 볼수있는건 아닌거 같은데 이차 이차 이게 뭐라고 적은거지 ㅠㅠ 여덟 어 불 escre고있는사람 여기에다 그러니까 네 어 다 흩어지네 흩어어어열 다 흩어지네 잘 흩어지던데 뭐 임마 불말쓰 나 군인이야 블랙오스 군인이라고 불만없지 뭐 임마 한말씀만 해보든가 근데 내가 지금 블랙우치 군인이라니 쟤네들이 아무 말 안하는 것 같아요 야 비겨봐 저기 또 있네 이거 한번 야 에이 불 꺼졌어 에이 지금 걸어가는게 에이 불 꺼졌어 절로 가야지 에이 불 꺼졌어 얘 왜 이러고 있지 많이 아픈가본데 얘는 내 친구인가봐요 기도하는 것 같애 아 이거 이것도 못 넣어? 퍽 아니 아니 야 알엑스 몬스랑 너무 차이나잖아 신체적인 능력이 아니 이것도 못 넣어 아 너무하다 너무해 아 알엑스 몬스랑 얘 하니까 너무해가 너무 딸린다 능력 자세가 달리기도 무슨 기어가는 듯이 엄청 느리고 벽을 달릴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예 뭐 솔직히 뭐 이거의 트레이더마크니까 에어 애녀드 제지 이런 블랙봇 시키는 어? 비오네? 날씨도 구현 되어있는구나 비오네? 워싱턴...어쩌구..저쪽으로 가서 그래서 근데 활공 능력은 더 좋은거 같애요 활공 능력은 좀 더 멀리 가는거 같애 안녕하세요 나도 좀 불 좀 같이 쬐까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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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본의 아니게 나도 불 좀 짤려고 그랬는데 이게 1mm의 그 조이스틱 오차로 넘어져 버렸네 어 어 잠깐만 어떻게 어떻게 이거라도 같이 이거라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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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지 마시구요 여기 누구나 들 수 있는거에요 여러분들 들 수 있어요 어 여기다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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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우면은 이거 따뜻할텐데 아유 이 이 잘못 던졌나 야 이분들은 되게 평화로워 보이는데요 음 음 음 아 보이지못해 어우 헌터다 헌터를 길들여? 헌터를 키우는거야? 만드는거야? 길들이는거야? 뭐지? 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오호 야 헤헤 으쌰 오오오오 어 이런식으로 겁나 많이다네 오 피하고 자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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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으쌰 얘 왜왜왜왜풀어놓은거야? 뭔씨로마라고? 오오 뜯어가지고 치고 자 여기서 알렉스 머슈와 똑같이 이 발톱능력을 얻혀 우오오 야 머슈 발톱이랑은 퀄리티가 다른데? 하안 오 옆으로 감염 after 음 음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어디갔어 오오오오오오 parity 자아 이 능력 때문에 헌터를 되게 쉽게 잡을 수 있죠 이거 뛰어넘는 거 내가 에너지가 없네 오케이 후 아하하하하핳 어? 그래요? 어? 조준 possess X를 길게 눌러 으오오오오오오오오오!!! 어 오라따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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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assessed 에너지 에너지 에너지2 이리와 오 공중 공중 흡수 공중 흡수되요 뭐야 비워보세요 군인들이 사살하라는데 어 어..총 어디있지 총 자 안녕히 жив으세요 자 총 오늘 또 쏘죠 오호 총으로 총으로 죽여 역시 군인들은 총으로 죽여야돼 어騨 총 contributes 총 총 총 새걸 바꿔 아 이거 이거 총이 아니잖아 발주카프잖아 아 이거 괜찮아 괜찮아 죽어 죽어 발주카프도 죽어 아니 장갑차까지 가져갔잖아 너 내가 이거 이거 못 뜨네 야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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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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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아직 점프력은 낮아도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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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내가 이런건 들수있어 내가 아직 이런 이런차는 아직 못들어요 힘이 부족해서 하지만 하지만 이정도는 들수있어 내가 이정도는 이씨 야 멀리서지지 이 정도는 들수있다구요 내가 그냥 약해도 근데 여기 감염된 애들 아까 있었는데 걔네들 흡수해가지고 나 에너지 채우고 싶은데 감염된 애들이 계속 나오는게 아닌가봐요 일반애들 가지고 피를 채우긴 좀 그렇잖아요 얘네들 뭔 죄가 있다고 얘네들 어 군인이나 군인도 좀 그렇고 솔직히 군인도 명령 받는 애들인데 블랙워치이니까 나쁜놈들이니까 흡수해도 되나 그래도 으이 이미 변형체들을 흡수해도 그리고 변형체들에 에너지를 더 많이 주죠 근데 총 들고다니는데 아무도 뭐라고 안하네 오오 오오 자 총알이 몇발 나왔지 60발 초반엔 이거 60발밖에 안나오는데 나중에 이제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하면 이게 굉장히 많아질걸? 어 얘네들은 얘네들은 일반 군인일거에요 블랙워치가 아니라 나는 블랙워치지 흡수해도 블랙워치들만 흡수해야지 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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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시민의 사장자가 2명이나 생겼습니다 죄송해요 대신 발톱 능력을 얻었죠 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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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모르고 시민 그 근처에 있다가 뵈는거 2명 죽는거 봤거든 흡수 흡수 발톱에 범위가 넓어가지고 구석탱에서 내가 어떻게 조절을 할 수가 없더라고 이야... 아주 작전실을 찾았네 예, 방군 무슨 그런거있죠 혁명군 뭐 기지처럼 얘는 블랙워치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거 보니까 그게 생각난다 퍼슨 미드 중에서 퍼슨 인터 레스티드 퍼슨 오브 인터 레스티드라는 미드가 있거든요 맞나? 퍼슨 오브 인터 레스티드 헬러가 지나가는 중 레벨업 했다는 소리네 어.. 변형 체력 속도 25% 증가? 체력 25% 증가? 자 체력 체력이 중요하니까 이..잠만 어.. 신부가 되기 전에 뭐했니 엄청난 문신을 지웠다는 것만 알아둘래 하하하하 예 보디 역시 보통 신부가 아니였어 어..여기 무슨 별표가 있는데요 여기는 서브 퀘스트가 왜 안나오지 지금 초반이라 어.. 서브 퀘스트 같은게 안나오나봐요 지금은 뭐.. 초반이라 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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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서브 퀘스트 같은건 안나오고 어.. 아니네 나오네 컬렉션 나오는군요 오오..그래그래 컬렉션 아참 일단 이거부터 하구요 이걸 지금 해야 되는 거니까 아.. 저기 군인인가봐요 군인으로 변해서도 가야될 것 같은데 소리가 많이 안나면 액세스 블랙닛 이건 재밌는게 되게 많아요 이거는 재밌는 미니게임이 되게 많아요 원은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어 독창성이라고 되나 다 똑같았잖아요 보면 이건 재밌는게 많아요 미니게임이 되게 많아 할만한게 그래서 그 미니게임 하는 재미도 있더라구요 그리고 똑같이 미니게임을 해야지 레벨업 포인트인가 뭐 그걸 많이 주나 그랬던거 같아요 능력을 주고 레벨업 포인트가 아니라 무슨 능력을 줄거야 맞아맞아 능력을 주는거 같아요 어디로 가야되냐 아 이걸로 흡수하라고 어느 방향이냐 일단 자 이쪽이에요 자 이쪽에 어 이쪽에 있는거 같은데 아 저쪽이에요 근데 이게 좀 어려워요 쉬운게 몇개 없어요 내가 기억해라 쉬운게 몇개 없었던거 같아요 다 할만한데 어려워 그 그 원에서 그 뭐야 이거 폿 그 있잖아요 그 중앙에 그 정커기 떨어지기 그것도 못해 어 뭐야 어 저기있다 안녕하세요 아 이게 이게 은밀하게 하는거구나 아 은밀하게도 할수있네 에에 오오오오오오오 가족이고 애들이고 예 아무 거리낌 없이 무조건 그냥 실험을 하는군요 블랙랜 미션 업데이트 본거지 이곳에서 침투 자 룩스 위치찾기 세상에 블랙워치 같은 어 실험한 그 걔네들이 자 있을까? 정상 어우 잠시만요 예 자 계속 가보도록 하죠 어어 왜그러니까 뭐냐 찰 자 괜히 의심을 사면 안되니까 생각보다 쉽게 들어갈 수 있대요 그렇겠지 자 자 음메우스는 기본으로 갖고 있는건가 보구나 어 얘는 뭐 손 팔에도 뭔가 칼날같은걸 장착하고 있네 근접전할 때 쓰라고 있는건가 얘가 근접전하는거 아무도 못봤네 야 이게 훨씬 더 좋은거 같애 음이 흡사하기가 훨씬 편하다 편하다 음이 흡사하기가 훨씬 음이 흡사하기가 훨씬 음이 흡사하기가 increasing 액세스 액세스 괴esper 핵사인티스트 도쿄 제노베이스 수이게 를 샤드 유— 비— 비— 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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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 능력을 완전하게 어 그 자기걸로 만들었나 보네요 흡수하는거 아 네 흰색으로 된건 잠입 액션을 하고 있네 자 얘부터 하고요 그 다음 야 너희들 둘 여기서 뭐해 나도 같이 얘기하자 상거만 오면 아무 얘기 안한척 에잉 이래서 이래서 상을 혼자 했으면 외롭다는 소리가 나오는거야 밑에들은 밑에들끼리만 놀고 어이 잘 지키고 있나 모든게 흡수하면 변하면 그 사람하고 똑같이 흡수기 때문에 진짜 박사를 식별합니다 자 얘 아니야? 얘 근데 누가 보고 있는데? 이 녀석인거 같은데? 됐다 자 자 천...경우치 뭘 뭘 뭘 누르면 되나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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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어 얘가 다혈질이라는걸 알수있지 이장면에서 뭐 그전에도 몇개 나왔지만 이장면에서 확실하게 알수있죠 다혈질이라는걸 컴퓨터가 싫대 전형적인 장비스타일인데 아 젠텍 시스터를 탈출을 어 저게 뭔가있네 저건 업그레이드 표시에요 힘같은거 저거있죠 저게 내 능력을 업그레이드 할수있는 그 능력을 가진 그 거식이 뭐식인데 이쪽으로 못나가는데 나간데가 있을텐데 쯧 아이고 다리아퍼 아이고 다리아파라 아 떨어진데 다리안부착해야지 어 50% 완료 자 레벨업 어 진화 진화? 어떤거? 공격? 당신은 몸에 변화가 있습니다 어 업그레이드를 선택할수 있대요 어 던지는 데미지의 속도가 10% 향상 근접공격 범위를 10% 향상 공중공격력을 10% 향상 어 이거밖에 없나? 이거 3개밖에 못 선택을 못하는 모양인데 3개중에 하나? 하늘에서 내린 죽음 공중공격력을 올리죠 자 계속 자 너 어 이거 다 빨간색이야 누가 또 보고있지? 이게 다 빨간색이지? 누가 보고있단 소린데? 아 저 녀석인것 같다 저기저기저기저기 저 녀석인것 같애요 얘네들 둘다 빨간색이잖아 오케이 몰래몰래 흡수하기 위해서는 빨간색이 아니라 원색아 아 얘왜 둘다 빨간색이지? 됐다 서로 어 못보게 한다음에 자 얘야 얘를 흡수하기 위해서 자 소총능력 업그레이드 이제 발수가 늘었을걸 아까 60발이었죠? 지금 80발 어 저기 또 있네 아 이 능력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애들이 많은데? 자 자 어어 안녕하세요 이건 뭐냐 유터메상인데? 몇발? 여섯발밖에 없네요 얘네들은 딱 그 어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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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있는데요 이건 뭐야? 이건 뭐야? 뭐지? 어어어 환태다 환태다 야 오호 야 유탄발사기 화력이 엄청 좋아요 유탄발사기 화력이 장난 아닌데? 야 몇대만 때리니까 헌터가 죽어 무기 종류가 엄청나게 세졌구나 발톱 업그레이드 발톱이 업그레이드 했대요 자 일단 도망가고 도망가고 머니있었나요? 아 물들 없었어요 쟤 쟤 뭐야? 얘는 기본적으로 군인이라 여러가지 무기를 기본적으로 다할 수 있을텐데 야 이 바닥에 어 비치는 비오는 것도 표시해놓고 좀 괜찮다 맑은 날에 비오나? 햇빛이 비치면서 비가 오는데? 그럼 이거 저녁도 있다는 소린가? 저녁 시간이 이제 뭐 비율이 어떻게 되지? 흘러가는 비율이 블랙박스 블랙박스 오 블랙박스 아아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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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 블랙박스가 이쪽에 있는 것 같아요? 너 너무 너무 아뇨 안먹었어 흫흫흫 흫흫 흫 흫 지금 윈가 지금 윈가? 지금 윈가? 지금 윈가? 지금 윈가? 아 이건 너무 윈데? 흫흫 이거 어디지? 블랙박스가? 이걸 찾을 수 있나? 이쪽인거 같은데요? 아 이 반대편인가보다 딸기가 비싸서 잘 못먹어요 딸기가 너무 비싸잖아 딸기 좋아하긴 한데 배불리에 먹어본적이 없는거 같아요 딸기만 어 여기 뭔가있다 민간인을 그냥 막 죽이는거네요 그리고 이제 컬렉션이 있는데 어 컬렉션 컬렉션이 여러군데 있죠 이렇게 막 깜빡깜빡거리죠 지금 지금 블랙박스 하나만 있어요 저기있죠 여기 딱 이렇게 퍼지는게 있죠 퍼지는거 퍼지는거 근처에 있다는거야 그럼 여기있다는거야 이쯤 표시해두고요 근처에 가보면은 블랙박스 어 게 나타나요 아까처럼 자 자 나타났죠 자 이건 위층에 있나보네 위에 위로가셔도 지금 점점 가까워지잖아 아마 이쪽에 있지 않을까 어 더 위에있나 어 어 맨 꽁튀기에 있네 이걸 다음에 능력이 하나 준다 뭐 그랬던거 같아요 아 딸기 진짜 막 배 터지게 먹어보고 싶긴 한데 제가 좋아하는건 정말 많이 먹어요 나쁜 버릇이긴 한데 한번 먹을때 돈이 없어서 이제 조금씩만 먹긴 하지마 한번 먹을때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좋아하는걸수록 조금씩 먹어야 되는데 잠깐만 컬렉션 하나 더 이쪽이에요 이쯤 이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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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점프력이 낮아가지고 저기 못올라가 아일렉스 못어졌다면은 그냥 그냥 올라갔을텐데 인간에 자 어디가 괜찮냐 이쪽인가 이쪽이에요 어어 이 쪽 이 쪽 이 쪽 이 쪽 딸기는 참.. 정말 맛있는 과일이에요 키위도 맛있게 먹는데 키위는 까는게 귀찮아서 달달하고 신걸 좋아해요 달고 신걸 자 이게 세 개째지 자 세 개째 어 이제 두 개 여 이쯤에 있네요 아 점프가 활강 능력이 그나와 활강 능력이 그나마 좋아서 다행이지 활강 능력 까지 안 먼저 왔으면 이거 이동하기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애 아휴 아휴 힘들어요 자 이 근처인데 어 저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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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바로 보이는군요 자 이 다섯 개를 담아두면 능력 뭐 주지 뭘 뭘 줬는데 어크레이드 능력을 줬나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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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대 대 대 음 여기 여기 마지막 한 이쯤에 있는 것 같은데요 다행히 아휴 아휴 다행히는 아니지 찾아야되니까 이건 이벤트라고 하긴 뭐하고 그냥 찾아다니는 거죠 미니 이벤트라고 하긴 미니 이벤트라고 하긴 아 이게 미니 이벤트는 아니고 아 여깄다 바로 찾았네 이게 뭘 줬는지 기억이 안나 돌연변 진화 아 어크레이드 포인트를 주는구나 아 어크레이드 포인트를 주는군요 아 어크레이드 포인트구나 내가 모든 걸 나눌거야 이거 일단 그 저장해두면 안되나 꼭 지금 해야되나 초등님 어서오세요 어 진화론 어 어 감염된 적에게 연속 공격을 연속 공격? 군에 가는 피해량 10% 전투 전문가 범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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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요 20% 자막 255개 틀리면서 새로운 ROE 있네 어허 그래? 어?" 저거 뭔가 있는데요? 투어린님 어서오세요 어? 저거 뭔가 있는데? 아 이거 말고 자 블랙넷 어 이거 아 이거 나 해놓은게 그대로 있구나 이거 이거 미니게임들인데 내가 금을 따놓은게 그대로 있네 이거는 저장되는거라 오오오 저기 가까이가지마요 저 위에 또 먹을거 같네요 나 업그레이드 스케줄 해 안녕 내가 왔어 자 경례 야 경례 아 아 아야 아 아 나랑 계급이 갔구나 아 미안 미안 그냥 격리하라고 해서 미안하다 리아님 어서오세요 어? 어 근처에 가야지만 그 그게 표시되는거 같은데 그 저 업그레이드하는 애가 꼭 근처에 가야지만 그러면은 군인 기지를 뭐야 좀 돌아다녀야겠네 항상 어어 어어 잠시만요 아 아 잠시만요 오 ע Bai